화성에서 발견된 판도라박스가 스카이월의 비극을 일으킨 지 10년이 지났다. 이 나라는 동부, 서구, 북부 세 지역으로 갈라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. 이 나라는 동부, 서구, 북부 세 지역으로 갈라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. 전쟁이 시작된 거야! 이 나라는 동부, 서구, 북부 세 지역으로 갈라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. 이 나라는 동부, 서구, 북부 세 지역으로 갈라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. 에볼투 퀴zy 에볼투... 어떻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